최근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37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지자체들의 관심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방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을 위해 전문인력의 서비스 제공과 응급 출동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자살 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자살 예방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0.016%, 그야말로 쥐꼬리 예산인 셈인데, 이마저도 대구는 0.008%, 경북은 0.002%에 불과합니다. 대구는 북구가 가장 적었고, 달성군과 서구, 수성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영주와 영덕 등 경북 12개 시군은 아예 관련 예산이 없었고, 군의와 울릉군은 자살 예방 관련 조직조차 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고의적 자해로 숨진 사람은 10만 명당 26.6명, 3년 전보다 1.18% 증가했고, 대구는 증가율이 1.48%, 경북은 2.19%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대구는 남구의 증가율이 7.94%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달성군과 서구 순이었고, 경북은 예천군이 16.27%로 가장 높았고, 군이 12.67%, 고령 9.94%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자체의 자살 예방 사업이 멈춰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살 예방 활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남윤주입니다.